우리 나라의 강점이 뭔가 이 부분부터 잡아야겠다 지금이 무난하지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라 이거예요 따로따로 놀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의 룰을 따라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저희 3프로에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런칭해 봤습니다 컨셉은 미리 가본 미래라는 가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요즘 증시도 혼조세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바뀔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었던 쩐래동화에서 한번 나오셔가지고 유럽은 지금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던 분이 계시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전 산업 영역에 걸쳐 있을 텐데 우리 3프로 애청자분들과 많은 지식을 나눠주시면 어떨까 했더니 아주 흔쾌히 수락을 해 주셨고요 산업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변화 미리 한번 들여다보려고 모셨습니다 김인숙 박사님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야x 프로젝트를 보면서 미래에는 결국은 사람과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어떤 생태계 어떤 어떤 조직구조가 경쟁력을 가질까 했을 때 가야x의 분권화된 체제 이용자가 결정하는 체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3프로 TV입니다 유럽에서는 800명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걸 3프로 방송에서 한번 해보자 800명의 전문가를 방송 플랫폼에서 해보자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드디어 이게 구현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혹시 가야x가 뭔지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나라에는 그게 어떤 의미가 됐는지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게스트 분들하고 얘기 나누시죠 오늘 얘기가 미디어 쪽인데 제가 오징어 게임이나 우리나라 드라마나 BTS를 보면서 아 저 미디어 시장을 지금처럼 기업과 기업끼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까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의 문화재이고 공공재니까 전체의 아키텍주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생각을 독일이 한 겁니다 독일의 중소기업이 아마존과 구글과 계약을 맺는 걸 보면서 너무 큰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데 주권을 찾아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가야라는 큰 그림을 그렸고 멋있는 점은 구글 아마존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구글 아마존은 클라우드로 데이터 수집 저장의 강자라면 이 강자를 내가 컨트롤하면서 내가 거래 시장을 먹겠다는 취지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미디어 컨텐츠 그다음에 우리 K-방역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도해서 설계하자라는 취지로 이걸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분권화된 분권화라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해하고 싶은데요 직접 민주주의 직접 유용자들이 참여를 해서 룰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게 계속 진화해가는 프로세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야엑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어찌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들이 세계적인 다른 기업들과 함께 데이터라는 매개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그릴 수 있는 기회 그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김인숙 박사님이 3프로 TV에서 처음 말씀하시고 난 뒤부터 과학기술부, 중기부, 저에게 연락 온 건 산업부 이런 데서 가야엑스라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바로 11월 4일 날 양재동의 가야엑스 허브가 구축되는 어떤 커다란 성과가 양재동이 아니고 중기부입니다 중기부인가요? 아까 양재동 3부 거기는 협회 협회? 네 자, 중기부래입니다 이거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야 박정호 교수의 헛소리 했다고 해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중기부에서 이렇게 나서주셔서 이게 실천이 됐습니다 저희 김인숙 프로젝트는요 단순히 이런 학자들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분들과 담론만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젠다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그게 실현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토크를 할 생각이요 오늘 첫 코너는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첫 코너는 우리나라의 강점이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독일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BTS 노래가 나와요 그게 굉장히 저는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컨텐츠가 저는 DP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DP, 그다음에 우리나라 복면가왕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되는 걸 보면서 이 부분부터 이렇게 잡아야겠다 여기를 우리나라가 치고 나가면 우리가 선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미디어라고 말했어요 미디어 컨텐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문화재만 문화재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지금이 문화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재, 그다음에 공공재 이 미디어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미디어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주제는 미디어고요 저희가 1번 타자로 모신 분 정말 존경하는 두 분이 오셨는데 먼저 게스트부터 모시고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두 분 나와 계시는데 박수로 먼저 환영을 해드리면서요 고맙습니다 두 분 각자 자기소개만 좀 해주시죠 저는 KPMG에서 디지털혁신센터를 맡고 있는 박문구 전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고강선이라고 합니다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금융회사나 아니면 빅테크, 핀테크 회사들이 IT 관련돼서 IT 기반으로 이제 금융업무를 할 때 또는 정보보호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또는 이제 규제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김인숙 박사님 자, 그러면 이 명망이 있는 두 분과 함께 우리의 미디어를 논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 미디어는 늘 친숙한 단어인데 어느 관점에서부터 미래의 미디어를 조망하면 될까요? 네, 저는 아까 이제 사람과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디어 시장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미래의 미디어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까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미디어 시장에는 제주도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제 호미도 잘 팔았잖아요 옷도 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 뷰티도 들어가고 화장품도 팔고 그래서 미디어 시장 안에 제조 산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카메라, 기기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는 그런 미디어 시장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그릴 때 사람들을 파악하는 거죠 누구누구가 와야 되나 어떤 사람이 먼저인가 사람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액션할 수 있는 게 뭘까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미디어라는 단어보다도 OTT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들어요 OTT 요즘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최근에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디지털 스트림 방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만든 내지는 한국의 창의적인 사람들이 만든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이 글로벌 시장을 쭉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인기를 얻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 미디어를 그냥 단순히 미디어로 볼 게 아니라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미디어 뒷단에 있는 한국의 가치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정서 그 뒤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제조 장비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밸류 체인으로 같이 전개돼서 나갈 건가 이런 관점에서 미디어를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어가 있고 콘텐츠가 있다면 과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 플랜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를 좀 고민해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그 액션 플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금융 쪽 관련된 규제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금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제 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돈의 흐름 또는 돈이 어떻게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금융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고 그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어떤 구조하에서 관계를 맺고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모델을 잡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이번 가야엑스라든가 이런 미디어 산업에 접목시키면 좀 더 우리가 가야 될 첫 번째 단계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를 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또 우리 교수님이 던져주셨어요 지금 어떤 이슈들이 저희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 받겠냐면요 오징어 게임이 우리에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OTT라는 좋은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문화적인 주류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각광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생겼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과실은 우리에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환경은 과연 한국의 이런 미디어 특히 컨텐츠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옳은 일일까 그리고 컨텐츠가 아니라 미디어 자체를 송출하는 어떤 플랫폼 여기에서는 저렇게 몇몇 소수의 절대적인 플랫폼이 자리매김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자체적인 플랫폼 아니면 소규모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먼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플랫폼이라고 했었을 때 그 플랫폼을 처음으로 구축한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새로운 도전을 한 거 그다음에 자본과 예산과 그다음에 인력을 투입한 시장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또는 다른 새로운 플랫폼 플레이어들이 나타났을 때 그 플레이어들을 과연 경쟁으로 봐야 되느냐 협조관계로 봐야 되느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하고 약간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금융은 그런 플랫폼이라는 게 정부 주도로 공공일화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플랫폼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그게 당연시 됐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플랫폼을 내가 구축했는데 왜 다른 쪽하고 공유하고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어서 나만의 플랫폼, 나만의 것, 이거에 대해서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라는 약간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의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그게 대표적으로 가야X 모델이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호재입니다 호재인 이유는 백신을 맞은 거죠 일단 내 크리에이티브티를 가지고 만든 콘텐츠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올라타서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네 내가 계약 조건 잘못 만들었구나 내가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뭔가 시행착오를 굉장히 짧게 임팩트 있게 겪은 거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뒤쪽 시장을 어떻게 펼칠 건지를 해야 되는데 일종의 과거의 구글도 그랬고 지금 이제 구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끼어 팔기 못하게 하는 법들도 만들어지고 지금 넷플릭스도 오징어 게임에 대한 수익을 한국이 뭔가 향유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갑론을박이 많은데 그보다는 글로벌의 지금 플랫폼을 타고 해적들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온갖 약탈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해적을 맞았던 옛날 역사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신으로 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막 대포 쏘면서 막았던 우리나라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걸 쇄국을 할 거냐 아니면 메이지 유신처럼 받아들여서 글로벌 시장에 나도 해적질을 하러 나갈 거냐 그런데 그 해적인데 앞에 있던 해적보다는 보다도 좀 뭔가 코스모폴리탄을 생각하는 뭔가 전체 다른 제3국을 생각하는 그런 착한 해적이 되는 거를 하면 오히려 큰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우리 콘텐츠는 굉장히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 내세우고 다 같이 좀 원팀 코리아로 갈 수 있는 호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뭐 발제는 저도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했지만 저도 호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하나 있는 게요 예전에는 콘텐츠 자체를 만드는 사람이 자신이 생각한 상상력을 전부 다 금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면 한국 시장에서 상영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그 다음 수출이 되거나 단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영화 시장이라는 게 어떤 제한적인 규모다 보니 아무리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발휘해도 우주선 날아다니고 공룡 왔다 갔다 해도 투자를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또 디즈니 플러스도 나올 거고 애플 TV도 나오고 할 텐데 이 친구들은 한 나라에 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쏘거든요 그래서 메가 히트를 하지 않아도 500만 명이 받네 이 정도 될 수 있는 시장 규모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오징어 게임처럼 200억 그래? 200억이 그쪽에서는 오히려 작게 투자한 콘텐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의 무궁한 상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에서는 저는 플러스다 생각을 하는데 플랫폼 자체적인 플랫폼을 그러면 우리가 없어도 되는지 이 부분은 또 한 번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플랫폼을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아니라 생태계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 플랫폼들이 모이는 생태계 그 생태계의 그림은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또 누가 그릴 거냐 어떻게 그릴 거냐에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제 항상 온라인 미디어 시장을 보면 그 뒤에 사람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라 하면 만화를 그리는 사람 웹툰을 봐야 되고요 카메라를 찍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작가 그 다음에 여기 보조를 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살 때 그 생태계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에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일을 잘할 때 그 시장은 더 커질 거고 생태계는 지속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우리가 결국 플랫폼이 이기는 거냐 지는 거냐는 유저에 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저 이용자가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느냐가 플랫폼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유저를 우리가 단순히 의견을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유저가 직접 결정하게 하자 유저가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서 이걸 계속 만들어가는 작업이 우리가 그리는 생태계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생태계가 아까 말한 여러 개를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두 분께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이게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도 이제 3%도 매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송출을 했었을 때 광고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구글에서 저희에게 쉐어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글이 저희랑 논의해서 3%시죠? 이번 달에는 광고 어떻게 할까요? 이런 협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 이렇게 글로벌 탑티어의 플랫폼들이 진짜 전세계 콘텐츠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을 때 과연 개별적인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교섭력이 있을까? 아이폰이냐 안드로이드냐도 솔직히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아이폰에 탑재되어 있는 게임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애플사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기능을 넣더라도 애플의 정책에 위배되면 다 탑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분명히 콘텐츠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호재인 건 맞지만 저는 이제 사업자들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우리의 작가라든가 시나리오 쓰는 사람 어떤 문화적인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호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호재일까? 오히려 더 종속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그들에게는 좀 악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생태계에 우리 국내 산업이라든가 국내 사용자들 위해서 이익이 되는 어떤 주체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피해를 보는 영역도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이냐는 약간 정부의 규제라든가 정책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지 않는 한 저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페어 게임을 잡아줘야 되는데 게임의 룰을 어떻게 정할 거냐 예를 들면 플랫폼 공룡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그 플랫폼들이 요즘은 하나의 국가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피지컬한 국가도 있고 버츄얼한 국가들이 막 다양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일단은 멀티채널들이죠 그래서 여러 플랫폼과 이런 쪽에 우리 컨텐츠로서 일단 컨텐츠 장력을 확보하고 컨텐츠 장력을 확보하면서 나랑 더 친화적이고 내 말을 잘 듣는 플랫폼들과 얼라이언스를 맺고 그리고 그 제3의 맹주 국가로서 우리가 딱 군림하면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과 구글과 알리바바가 있으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돼도 좋고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에 이런 우리가 주체가 돼서 같이 동경상련하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커다란 세력들을 가는 게 좋지 않나 당분간은 근데 플랫폼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의 플랫폼을 글로벌 접근성과 그들에 들어가서 우리가 트로이의 목마로서 그들의 어떤 힘 외에 우리의 힘을 기르는 충분히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그럼 한번 잠깐 정리를 하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화두로 해서 저희가 새로 변화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 산업계의 개편이 개별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생산하는 창작자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컨텐츠들을 송출하는 플랫폼을 한쪽 진영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우려들을 하고 있었고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다른 나라도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정 컨텐츠 플랫폼에 휘둘리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고 더 근본적인 것은 데이터 주권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언라인을 맺기 위해서 또 가이아엑스라는 게 대두됐다 이렇게 일동의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우려가 국제사회에서도 비슷한 우려들을 제기한 사람이 많았고 그걸 그렇게 해결해 가려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가이아엑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미디어 분야에서는 가이아엑스를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미래가 그려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분야에서 저는 한 10개 정도로 의제를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웹툰 시장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그다음에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그다음에 우리는 그런 것도 잘하잖아요 프로그램들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미스터 트롯 같은 거 복명가왕 그다음에 저는 슈퍼밴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슈퍼밴드 그런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또 미디어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케이팝 몇 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단 미디어 시장에만 국한하지 말자 미디어의 헬스를 붙이든지 미디어의 모빌리티를 붙이든지 이렇게 좀 섞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디어에서 케이 뷰티를 이용한 뷰티를 좀 집어넣고 뷰티 산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들어오고 우리가 ppl처럼 드라마 ppl처럼 그런 식으로 두세 개가 엮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엮어서 가다 보면 두세 개의 업종의 데이터가 인터 오퍼러블 해야 되잖아요 호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데이터 시장이거든요 인터 오퍼러블 시장을 만들어 가고 만들면서 거래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데이터의 가격이 생기는 거죠 그게 주도권이거든요 그런 것을 실험해보자 실험해보는데 정부는 그걸 전체를 깔아주는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그걸 처음에 좀 지원해주고 그 대신 경쟁을 붙이는 거죠 다 열 개 모여서 한번 각자 해봐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얼라인을 맺을 때 그렇죠 그런 사업 제안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제시해라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판을 누가 깔아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발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판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깔아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플레이들이 참여해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억지로 참여했다가 갑자기 커 나가니까 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였다면 해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알아서들 서로 간에 알아서 해봐라 필요한 상황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봐라라고 했다가 점점 이게 커 나가면서 이걸 좀 더 제도화하고 규제 틀 안에 놓고 약간 그런 식의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미디어와 관련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해외는 자발적으로 되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중기부 등 산자부에서 좀 판을 깔아줘야지 좀 그 퇴항에 씨가 뿌려져서 좀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초기에 좀 힘들지만 좀 눈가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방송사들 만나거나 그런 관련되시는 분들 만나면 여쭤보는 게 그 화면에 여러 가지 디지털에서 uhd 방송으로 가는데 그 해상도 쪽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의 좌표값이나 아니면 그 뭔가 절대 좌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매핑시키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같이 보관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콘텐츠의 질의나 아니면 상호운영성이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메타로 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방송이 그런 좌표값들을 같이 찍으면서 가주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관이 되면 나중에 메타버스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만드는 사람들이 가서 입히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학습 데이터를 따로 만들 필요 없고 굉장히 읽어야 입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상하는 그 미래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준비에 대한 뭔가 커다란 시드먼이나 모태펀드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존재하는 것들은 오히려 놔두고 자유도를 주고 글로벌 공룡들이랑 싸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업들이니까 공룡들이랑 싸우느라 힘들지 하면서 좀 이렇게 자유도를 주고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을 빨리 빨리 선점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요즘 그 고민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이아엑스나 이런 건 아직 진행 중인 거고 많은 기대감을 저도 가지고 있고 보는데 약간 우리가 시간을 백으로 돌려서 보면 예전에 PC에 처음 태동했을 때 소프트웨어 학과 교수님 앞에서 공장말 하려는 건 아니고요 처음 PC 시대가 등장했을 때 크게 가치관이 다른 두 가지 운영체제가 있었어요 윈도우랑 리눅스 근데 그 리눅스가 그렸던 생태계가 지금 가이아엑스에 좀 더 부합할 거예요 개방형으로 오픈해 개방형으로 오픈하고 다 하고 마음껏 이걸 변형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분권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윈도우는 그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욕 많이 먹을 것 같으면 이 정도는 오픈해 주기도 하고 왔다 갔다 밀당을 했죠 그렇죠 그런 건 있지만 하여튼 그거는 욕먹기 싫어서 오픈한 것도 있고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건데 결론은 누가 살아남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참 저는 요즘 그걸 다시 한번 맞네요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리눅스와 윈도우를 구분하신다라면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걸로 그러니까 저도 아니 넘으신 걸로 아니 질문을 너무 좋아 잘 그렇게 해서 저도 리눅스도 이제 저도 이제 학부 대학원 때 많이 이제 공부하고 했는데 리눅스의 가장 큰 단점은 자율성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이 안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리눅스를 도입을 했는데 써봤더니 나중에 에러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추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용도로서 자유롭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리눅스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쓰는 게 문제가 없지만 뭔가 생산성을 내면서 산출물을 뽑아내야 되는 또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리눅스는 유지 보수 비용이 더 큰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눅스를 기반으로 뭐 레디엑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리눅스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지만 그거에 대해서 유지 보수는 우리가 담당해 주겠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금융회사들에서도 리눅스를 많이 도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게 말씀이 윈도즈와 리눅스 같은 게 가장 큰 말씀이 가이아엑스도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그냥 풀어줘서 알아서 해라라는 건 절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윈도즈는 아니지만 리눅스와 약간 중간다리 역할 또는 리눅스의 지금 현재 버전인 것처럼 누군가는 이렇게 좀 잡아주고 이게 단순히 써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입에서 어떤 운영이 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산출물을 뽑아내는 결과물을 뽑아내는 이 전 과정에 뭔가 이렇게 흐름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이제 이슈가 정부가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가 할 것이냐 또는 플랫폼 운영자가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달리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하나 우려가 되는 게 네 방금 우리 저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가이드를 잡아주고 이게 룰이에요 여기에 동의하시면 들어오시고 개발하시고 쉐어하세요 가 아니다 보니 룰 세팅하는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우리 그 교수님 같이 뒤에 법리적인 지혜도 있는 분들에게 다 자문받고 뭐 하고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뒷단에 그게 필요할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bc 나오겠느냐 bp 나오겠느냐 자칫 잘못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전문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많은 기업들에게 컨설팅해 주시잖아요 돈 많은 공룡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발전해서 올라간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리눅스와 ms에서 결국 ms가 조금 더 승기를 잡은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대의 게임이 이제 그렇게 끝나는데 지금 또 이제 시작되는 거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잖아요 오픈소스 커뮤니티 github github 생태계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ms가 사실 다시 인수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보시면 github가 엄청나게 커져서 ms를 위협할 것 같으니까 ms 입장에서 어 차라리 내 자금으로 해서 내가 오픈소스와 그 코드의 룰은 지켜줄 테니까 나랑 같이 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이노베이션 어떻게 할 거고 그 뭔가 오픈된 생태계 그리고 서로 룰을 지키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뭔가 거기서 가져다 쓴 만큼 내놔야 되고 기여해야 되는 그런 보이지 않은 룰들이 있거든요 그런 룰들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룰들이 느슨하지만 네 안 지키면 창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켜요 그 다음부터 못 돌아가고 기업들이 커지면 이거 창피하기 때문에 나쁜 기업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코드 오브 컨덕트를 스스로 셀프 디스플레인으로 지켜 가면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아니면 미디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점점 글로벌로 가서 글로벌과 컨택이 하잖아요 그동안 지금은 그냥 한 번 던져본 게 몇 개 걸려든 거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정말 큰 게임을 그렇죠 설계하고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각자 나가서 각자 도생에서는 도저히 이게 맞아요 가다가 깨지고 가다가 깨지고 평상시 이런 얘기를 해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직 완전 글로벌 라이즈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글로벌 뭔가 하드웨어를 가지고 많이 플레이를 했잖아요 시장도 많이 피지컬리 갖고 있고 그들이 뭔가 디지털 시대에 혁신적인 기업으로 비춰지진 않지만 삼성은 그럴 수도 있고 비춰지진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레슨 러운드 해야 되고 그들의 어떤 뭔가 꼰대지만 배울 것들이 분명히 있고 글로벌 비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흡수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네이버나 카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플랫폼 그리고 그 네이버나 카카오가 키워주는 넥스트 플랫폼들이 그렇죠 같이 쭉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가엑스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교과서를 주는데 우리가 꼭 거기에 뭐 이렇게 종속된다기보다는 그 교과서를 하면서 우리가 더 크게 만들고 그렇죠 더 오픈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는 솔직히 이제 무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형 같은 경우는 이미 설레가 있고 말씀하신 뭐 현대점수 세계조치 구지에 진출한 회사들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쉬운데 미디어는 무형이기 때문에 과연 그 모델이 그대로 적용이 될까라는 약간 그런 걱정이 좀 있긴 있습니다 가이아를 보면서 독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농업입니다 독일이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헬스 서비스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설레가 없기 때문에 약간 고유롭긴 하지만 그 가이아에 했던 유저를 중심으로 한 점 저는 그것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부를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경사스럽게 가이아엑스에 대한 소식도 듣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미디어 분야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또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 기대사항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미디어 생태계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어떤 언라인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 좋을지 한번 한 번씩 얘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미디어라는 뜻 자체가 중간 그렇죠 중계 그 자체가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네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지식을 전달할 거냐 요즘은 그게 실감형이 돼서 더 직접적인 체험까지 그렇죠 한국의 정말 숨겨져 있는 보석들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서 글로벌이 송출할 거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미디어 산업뿐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그렇죠 같이 나가서 인터페이싱 되는 여러 다양한 산업들이 정말 잘 나가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기여하고 충분한 국부를 창출해서 들어올 거라고 미디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디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디어 저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가이아엑스 연결시킬 때 그 연결고리가 저는 가장 좋은 참조 모델은 저는 약간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규제 틀 안에서 시도하는 거다 보니 무형이라는 특성 그다음에 데이터라는 특성 그다음에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 등등 다양한 사항들이 이미 논의가 되었고 금융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가시화 시키기 때문에 미디어 가이아엑스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걸 참조 모델로 해서 좀 논의되어 있으면 좋겠고 사람과 데이터를 기억해야 된다 미디어 산업에서 사람과 데이터를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 누가 키플레이어냐 누구를 키플레이어로 볼 거냐를 잡아내야 되고 거기서 데이터를 어떻게 거래할 거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중점을 두면서 어느 영역에서 그게 이제 웹툰이 될지 드라마가 될지 방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허브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세 명의 키플레이어가 만나면 한번 아이디어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그래서 웹툰처럼 스케치 해보자 스케치를 많이 하다 보면 가능성 있는 게 생기지 않겠느냐 그럼 그 다음 스텝으로 가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국 콘텐츠의 저력은 이미 전 세계가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아무리 가이아엑스가 어떤 분권형으로 뭔가 시도된다 하더라도 그 분권사에서도 또 약간 오피니언 리더급 빅마우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분명 우리가 먼저 발제를 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파트가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과거 한때 한 축의 미디어의 강국이었던 국가들이 지금 그게 다 소멸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 속에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자 우리는 아직까지 잘 견디고 있는데 우린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같이 모일래라고 한번 아젠다를 던질 수 있는 제일 좋은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새로운 제국들이 같이 제국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애플TV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넷플릭스 다 우리나라도 들어왔더라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의 미래는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